해주시길 바랍니다 난이형은 아직도 유용합니다 높으면 높아지는 유용합니다 제가 유용합니다 제가 랜덤 랜덤 다음 버전을 삭제시키겠어요 삭제곡을 삭제시키다니 아니 삭제곡이 삭제당했다 삭제곡이 삭제당했다 삭제당했다 자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나요?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의 사회자를 이겨봐 자 카운트로 갑니다 셋 둘 하나 포 너무 귀여워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넌 넌 뭐야? 진짜 뭐야? 방금 뭘 본거지?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